주인지를 막아주신 세크식을 주문한 소스 잠시만요 아! 고추! 약간 매콤하다. 호빈이 아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다. 호빈이 아니다. 고추냉이를 먹기 전에 이제 밥을 먹기 전에 밥을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한국국토정보공사 말해 여기 땅굿 그 끝까지 올라가 꼬면 안 돼요. 꼬면 안 돼요. 꼬면 안 돼요? 꼬면 안 돼요? 꼬면 안 돼요?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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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디 바 바 바 바 와디 바 바 바 와디 바 바 바 바 b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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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디 바 바 바 와디 바 바 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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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mas! I was trying to hear I had everything in order Run! We shoveled for the deer With mites around the border Cookies laid out and stockings hung Candy canes and sparkling snow Children. 이제 저희 조카들도 들어올 거예요. 이거는 인스타 360에서 나오는 고투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찍으면 아마 이 카메라에서도 지금 이게 찍히고 있고 카메라에서도 지금 이게 찍히고 있고 이거는 방수도 되고요. 그래서 물놀이할 때 제주도가서도 이거 잘 사용했어요. 하나, 둘, 셋. 우리 조카가 왔습니다. 안경을 한번 봤네. 안경 여기다 두면 됩니다. 들어오세요. 저희 집에 초대합니다. 이 바지 괜찮을까? 완전 괜찮아. 이러고 있어야지. 확 앉아. 그래야 시원해. 시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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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져도 다. 너무 야한대요. 옥승이. 안 되겠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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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다 ั конт 젖은 백도 맛이에요. 야 이거를 이거 얼굴에 뿌릴 때 제일 시원해 아 안돼! 그건 안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보세요 할머니 배꼽 보세요 드디어 면이! 안녕! 바라스만! 되뇨! 오뉴웨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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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러나 한번 더 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 한 개 더 해, 이모? 세 개까지 해? 몇 개 있어? 두 개 공중 팬에 물 500ml와 소스, 옥수수, 감자를 넣고 끓인 뒤 이거 1리터 봐 이거 2리터구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모, 혼잣말이 아닌 것 같아 아, 예, 가재 옆에 이모, 예, 가재 옆에다가 둘게 raise the goat 승리ira 음료기 she can are that 은 Gracias 해변 음 device 이모 뒤쪽이요 owners 센 불로 5분 그 다음에 새우랑 소세지랑을 넣고 센 불로 15분 그래서 약 20분에서 25분 조리할 수 있는 매쉬 안에 있지? 다 들어 다 들어 돼? 어리친 우리가 좋아 되나? 어리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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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리친 어리친 아기 생산놈 먹어요? 응. 눈깔. 얘도 먹어요. 잘했습니다. 오 이거 딱딱한데? 눈은 딱딱하잖아. 진짜니까 리얼하지만. 진짜니까 리얼하긴 하지만. 더러워. 머리 할아버지꺼. 미안해. 콜라 마셔야지. 전 뜨겁네요. 애기 생각은 아니지. 돼지게. 멸치제와 멸치제. 멸치 콩나물. 꼬박꼬박. 꼬박꼬박. 물에 안뇽. 난 먹어봐. 너 껍질 먹을 수 있어? 너 혼자 한번 먹어볼래? 그러면? 눈감이고 못 먹어. 어떻게 먹었지? 한번 먹어볼까 그래도? 응. 하나 먹어보고. 찍어서 반틈 먹어봐. 이거는 매워서 찍어먹으면 될 것 같아. 응. 미니는 더 매운 걸 잘 먹나봐. 이번엔 형이 먼저 먹어봐. 오케이 오케이. 어? 반쪽밥도 없는데? 응. 그냥 다 먹어봐. 잠깐만. 시작. 랍스타. 자 랍스타 갑니다. 할아버지 얼른 오셔서 뜨거울 때 좀 먹으세요. 와 이건 진짜 이거. 폐채술. 레알이다. 약간 맛있게 생긴다. 저게 약간 더 소스 같은 거.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아주 귀합니다. 원. 투. 쓰리. 포. 이걸 똑같이 반으로 자르고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말하시니까. 어. 왠지 내장 맛있어. 살짝 묻었어 살짝. 굉장히 맛있어요. 쫄깃쫄깃해서 맛있지? 응. 어때? 뭐가 해산물 같지도 않아. 맛있지? 응. 띠로리 다 뽑았쩡. 우리 애기 새들. 쫀득쫀득 갈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광우매랑은 다른. 형 좀 많은 부분 줄까 이번에? 네. 하나 다리 더 있으니까. 광우랑은 다른 쪽. 얘는 좀 부드러워. 어때? 맛있지? 어 얘는 약간 더 부드러워. 얘는 약간 광어 느낌? 광어는 근데 광어는 오드러다라며.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그런 건 없네. 네. 그리고 그거 빨라 본 거예요. 뭔지 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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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모가 또 좀 먹으면 맛있겠다. 아니. 저거. 저거. 이모 골라. 아니면 떡볶이. 로제. 먹을까? 떡볶이. 난 로제. 역시. 그래도 폐오링이지. 아니. 이거 먼저 익었나만 먹어보세요. 살짝. 밑에 뿐 잡으면 뜨거워요. 옆에 뿐. 이거 좀 줄어야지. 사람이. 잘 안 들었거든. 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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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야. 이걸 열심히 하고 그러니. 그래갖고. 그래갖고 아침에 그냥 깨입고 갈 때. 그 뒷이야기는 형식상으로 안 하고. 응. 좋아. 그래. 네. 그렇다. 그래. 네. 말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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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어요. 네. 일어났어요. 새싹머리 뭐로 먹어야 돼요? 새싹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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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두사이즈가 있는데 너무 큰사이즈를 가져오고 컵은 작은거 가져오고 아 뜨거워 이거 엄청 뜨거워 됐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하약처럼 너무 가득 됐다 위에 쪼새 입니다 잘 안보이네요 그 다음에 저를 촬영할게요 자체 제작한 카라소를 삼각대에다가 우산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하쥬 그리고 이제 바로 밑배라서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해봐야 되고 제꺼 제거 제거 여기 여기 이렇게 아무데나 잘라도 돼 이거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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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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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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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